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저 오늘 미용실 가는데 가기 전에 제 머리를 좀 남겨두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머리 상태는 그냥 아무것도 안한 생머리에다가 쇄골에 닿을락 말락한 머리 기장이고요. 가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층이 없는 단발에다가 굵은 펌으로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서울까지 나가기 귀찮아서 그냥 동네 미용실에서 했는데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뭘 사가지 하다가 맞추면 되던데 이거 좀 신박한데? 신박한 선물인데? 좋은데? 피자 문이 피자를 든 너구리 가고싶어? 아니 굳이 할게 없겠지? 막 했는데? 너무 싸달한게 많잖아 1년짜리 프로젝트라니까 해야할 일들이 이만큼 있는거 같아 근데 나중에 너무 끊어지기만 하면 너는 뭐? 같이 먹어봐 식당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유부모임이 되버렸네 진짜 다음에는 배우자들 봐 그니까 부부동반모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애들 애들 내리고 어 두근데? 자 전달식 우와 전달식이다 유부녀 유부남 곧 유부남 유부남이요? 아 내가 너 유부남이요 알았어? 나 유부남이요? 안녕하세요 유부남이요 곧 유부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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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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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늘도 운동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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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